롤체는 위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 드릴 덱은 바로 육료들 코르키 캐리 덱인데요 첫번째로 요들 덱은 상구만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6렘 리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렙 스쿼드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육료들이 아니라 3쌍발 총 뭐 백스 쓰고 불츠 쓰고 이러고 있죠 저는 6렙 당장의 피갈리 면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육료들 보다는 요렇게 쌍발 총을 섞으면서 백스 탱템 주고 코르키 딜템 주는 쌍발 총 스쿼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창구가 터지려고 한다 그럴때마다 쌍발 총 하나 내리고 뭐 불츠 내리고 그 다음에 루시안 내리고 육료들로 넘어가 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구가 터질 때쯤은 6렙 구간 요렇게 다시 육료들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보통 6렙 구간때 50킵으로 코르키 3성까지 빠르게 찍어주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르키가 50킵으로 3성작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갈리가 진짜 안된다 그럴때는 바닥까지 6렙 리로를 쳐서 코르키 3성을 노려주기도 합니다 요들 덱은 현재 피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덱파워 뭐 세세한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운영법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시는게 운영법 배우기에는 좀 더 좋을거에요 자 그래서 코르키 3성까지 찍었다면 보통 그때는 뽀삐랑 직스도 3성이 되었을거에요 운이 좋다면 룰루까지 되있을 확률이 높죠 그 상태에서는 이제 7렙을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7레벨때 넣었을때 좋을만한 유닛은 무조건 쌍발총입니다 그런데 사규계 위치가 만약에 바닥렬에 있고 코르키가 있으면 좋을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세나를 넣어주면서 이사규계와 강화술사를 섞어주기도 하는데 바닥렬에 있을 확률이 적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쌍발총 섞어주시면 됩니다 7레벨 찍고 운영법도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7레벨때 계속 리로를 돌려서 3성작을 싹다 봐주는 방법이 하나 있구요 만약에 백스랑 나르 요런 3코짜리들이 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이 많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8렙 9렙 그냥 계속 넘어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개가 나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주셔야 된다는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르키 3성을 찍은 상태에서 템포 레벨업을 했다면 진짜 사기친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이겨줄거기 때문에 9렙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돈이 모여지고요 만약에 리로 돌려서 3성작을 다 찍어서 베이가가 빨리 나와준 상황이면은 그때도 피관리가 잘 돼서 잘 올라와 줄거구요 어찌됐든 9렙은 올 수 있을겁니다 만약에 9렙을 못오는 상황이라면 8레벨 때 싹다 돌려서 징크스 2성을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거 하나하나도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점 자 그래서 9렙을 오셨다면 징크스를 추가시켜주면서 3성발 올려주시고 베이가까지 추가시켜주면 되는데 만약에 백스나 나르 중에 3성작이 안된게 있어서 베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베이가 자리에는 갱플랭크로 4성발을 받거나 아니면은 세나를 넣어서 이 사교계 이 강화술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가가 빨리 나온 상태에 베이가 템이 좋은 상황이라면 그냥 루시안 자리에는 세나를 넣어서 베이가가 사교계를 받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덱구성은 다 알려드렸고 아이템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백스 같은 경우는 워머그, 덤불축기, 용발, 가고일, 이온충격기 이 5개 중에 그냥 3개를 만들어주고 싶긴 해요 캠 가성비를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워머그, 가고일, 이온충격기가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코르키 블루, 라바돈, 거학, 임피보건 요정도를 줄 수 있겠는데 진짜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 하나만 설명드리고 가자면 AP 딜러한테 무한의 대검을 먼저 주지 마세요 무조건 보석 건들립부터 주고 임피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스한테 이온충격기를 못주는 상황이라면 코르키한테 초반부터 스태틱을 주고 빌드업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블루가 없다면 스태틱을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증강체 정리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초소형 조무래기 도둑들 요런 요들 관련 증강체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요들은 초반에 좀 맞더라도 하나씩 삼성작이 되어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사촉진제, 꼬마 거인 요런 체력을 올려주는 증강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들은 만화통이 좀 적어서 스킬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루덴의 메아리, 파란색 배터리, 그리고 명상까지도 좋은데 명상을 골라줄 때는 백스랑 뽀삐, 코르키 얘네 세마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애들이 템이 없을 때 골라주셔야 좋은 증강체니까 뭐 룰루, 직스, 나르 요런 애들한테도 템이 좀 있다면 명상은 골라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코르키를 메인 딜러로 쓰는 덱이다 보니까 쌍발총 심장, 명사수 요런 쌍발총 관련 증강체도 좋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황금 티켓, 큰손 요 두개는 첫 증강체에서 떠줬을 때 골라주면 좋은 증강체입니다 여기서 큰손 증강체를 부가 설명하자면 3렙 구간대 코르키한테 3개를 다 써주세요 그러면 그 판은 웬만하면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리고 요들 덱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운영법이 계속 많이 바뀌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로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돈 좋아요 5원인가? 좋다 일단 돈이 떠졌을 때는 다 사주는 게 맞고 자 곡궁 좋아요 판도라 재생해봐라 마이템 꾸러미 판도라로 먹겠습니다 벨트? 일단 라위 받고 생각해보죠 장갑? 넣어 바로 인피라위 만들게요 바리우스 아까비 뽀비 올려주고 필요 없어 보이는 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하면서 진행할게요 이 판 딱 세주하니까지만 잡아주세요 아아 자 살만한 거 요들 갑자기 왜 요들을 하고 싶죠? 요들을 하겠습니다 이거 돌릴게요 멀어도 나와봐 일단 돌려 오히려 좋아요 요들이기 때문에 연패를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피트 피바라기 한번 더 돌려 요거 세마리 팔고 이자 오케이 좋다 자 X 먹을게요 코르키송 좋아요 어? 보건이다 이건 줄만하지 이러면 인피보건이 되겠네요 잠깐만 되버렸네 이러면 이제 쌍벌총으로 섞어주면 조금 더 괜찮을 거 같고요 비전을 냅브자 너네 잘 버틸 수 있지 자 코르키야 두 번 날려야돼? 아 자 두 번 빵 자 스킬 한번만 날려 그냥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お 지는 게 오히려 좋아요 나이스 와우 연훈까지 완벽하다 해무린 일단 잘 떠주고 있긴 합니다 다음에 백스 두마리 넣죠 이거 두개 팔고 이자 볼게요 자 두번 황 황 바비 어 살살 진거 너무 좋죠 베스트다 5연패인데 연속 두번 한마리 남기고 졌으니까 진짜 좋은거에요 루시안 무조건 이 친구가 궁을 두발씩 팡팡 써주면은 그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쌍발총을 섞어주시면 피관리가 될거에요 자 여기서 연훈까지만 떠준다면 진짜 게임 끝 연훈 아깝게 3 2 1 연훈 아깝게 그렇지 두번씩 두번씩만 써주면 너무 좋아요 삼상발인데 스킬을 잘 못쓰네 그쵸 스태틱 스태틱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그냥 블루로 가자 블루로 갈게요 레벨업까지만 하고 이렇게 앞라인 하나 더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빵 빵 그렇지 삼상발인데 자 한번 더 빵 빵 그렇지 이거 지금 코르키 빼고 템 아무도 없으니까 명상 골라도 되게 좋거든요 가자 난 지금 당장은 이게 무조건 좋아 자 이제 진짜 셉니다 잘 보세요 빵 빵 그렇지 자 한번 더 빵 그렇지 용발도 빵 빵 어때요 휴대기가 되죠 이 상태로 삼성만 찍으면 끝 자 코르키 없고 코르키 한마리 코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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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에도 AP가 많아서 용발 만들면 좋죠 코르키 쓰는 사람 딱 한마리 더 이거 용발 생각하죠 여기밖에 안겹치거든요 제 기물들이 자 이거는 좀 딴 애한테 숨겨두고 용발 되면 그때 박을게요 이거 명상 지금 있으니까 자 리롤 루시안 일단 여기까지 코르키 빵 아 오 좋아 자 빵 빵 그렇지 확실히 스킬 두 번씩 쓰면 이 템 진짜 좋습니다 코르키 돌려 돌려 창고가 터졌네요 이러면 백스는 명상 포기하죠 롤 롤 롤 롤 루시안 포기 이런 식으로 창고가 터지면 이제 슬슬 쌍발 총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음전자 나오면 바로 박아요 음전자 바비 자 돌려 어 어 롤 롤 공데미지 안 들어가죠? 죽어가지고 벨트 하나 숨겨놓죠 벨트는 쓸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우 나르 리롤 룰루 이러면 다시 빼야되잖아 리롤 리롤 어? 자 제가 한번 육료들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팔고 육료들을 쓰면은 쌍발 총이 없기 때문에 스킬을 한 번씩만 쓰지만 만화통이 적죠 그걸로 많이 부려야 됩니다 근데 졌네 확실히 피관리는 앞라인 좀 적당히 세우고 쌍발 총 섞어주는게 피관리가 잘 되긴 해요 코르키 좋구요 코르키 코르키 룰루 코르키 마지막 어 이거 용발 아우 어우 용발에 죽어요 그냥 제 코르키가 어 내기를 쓰고? 나도 돌덩이 아유 아파 아 아유 아파 이기긴 했다 나이스 좋습니다 이거 이긴거 좀 컸다 용발이나 이온충격기 만들고 이온의 용발 만들죠 지금 마적각이 없어서 이온의 용발이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용발부터 만들자 일단 용발부터 자 요거는 팔고 용발 주시고 자 리롤 코르키 리롤 리롤 아 이러면 전 잠글게요 왜냐 거의 웬만하면 이 뽀비 뜹니다 1코짜리가 제일 잘 뜨는데 웬만하면 뽀비 뜰거에요 뽀비 뜨거나 뽀비만 떠야돼 아 룰루랑 뽀비 아 지금 지는거 좀 안좋거든요 지금부터 피관리를 좀 해야되는 피라서 30정도 되면 좀 불안해야되긴 해요 뽀비 웬만하면 뽀비야 무댄 좋거든요 나이스 뽀비죠 합쳐주면 끝 어 이혼 나왔다 어 이혼 나왔다 자 여기서 다시 리롤 무조건 코르키 삼성을 찍어주는게 좋습니다 코르키 코르키 아이스 이러면 지지말죠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돈을 다시 모으면서 8렙 가는걸로 할게요 상괄총이 있어야 좋으니까 섞어준거구요 그리고 만나는 상대 이제 보면서 배치적인 저격 해주시면 될거 같고 앞라인 머리 돌리는거나 좀 하죠 요런거 브라운 머리 돌리기 자 그럼 브라운이 내려오면서 얘네한테만 스킬 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절대 안맞고 이런식으로 머리를 돌려주는게 배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어 왜이렇게 세보이지 상대 일단 이겼구요 자 살만한거 그나마 불츠 8렙에 넣을만한거 자 벨트 벨트 하나 숨겨두자 저는 벨트템 좀 좋아하거든요 일단 벨트만 숨겨나보고 템을 좀 천천히 정해주는걸로 하죠 지로우시나 워머그 주고싶긴해요 지로우는 워머그 둘 중 하나 지로우는 워머그 X 이거 비자 남겹치거든요 이걸 예상하진 못했는데 지금 비전도 안겹치고 도련변이가 한 두세명 있어가지고 3코짜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그냥 베이가를 좀 빨리 보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 판은 무조건 베이가로 간다 코피아 할 수 있니? 이거 다음 턴에 리롤 싹 다 돌려서 삼성 다 찍을게요 안겹쳐가지고 7레벨에 나올만한거에요 나루 두마리? 가자 나올만해 한마리만 진짜 딱 한마리만 한마리는 쉬워 다음사는 쌍발총 섞을게요 그냥 태불만 가자 시감이 없는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태불만 만들게요 이제 삼성이라 어차피 잘 버티니까 앞라인만 뚫으면은 뒷라인은 그냥 평타 이거 스킬 한방으로 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앞라인을 녹이기가 좀 힘들면은 이제 좀 힘드니까 휴불망 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팔고 베이가 그렇지 8렙 찍고 베이가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상대는 오도렘 변이 자 쌍발총 터져주면서 진행되자 코르키야 일단 초가 쓴 녹약도요 템 없어서 템 없는 탱커들은 코르키 스킬 두대 맞으면 거의 죽을거에요 자 이번 상대 육마공 30팽 백스가 묶인다 자 백스가 스킬 한번 쓰자 백스가 스킬 한번 이쁘게 상대 제이스도 이성이에요 좀 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더 세요 자 베이가 이성 아 배불망 자 갱플 필요없고 코라가 오 성배정도면 괜찮죠 성배를 얘주고 요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베이가가 뭐냐 제가 만약에 명상 없었으면 그냥 베이가한테 성배 줬습니다 자 지로 넉으로 끌고 아직 세요 저리가 베이가 뭐야 베이가 어디감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세서 진짜 지면 말이 안 돼요 나 너무 세 베이가 베이가 삼성은 힘들 것 같은데 불처 없었죠 못 봐가지고 이번 상대의 삼집행자 아아 먹히지 마 그렇지 다행이다 이거 백스 먹혔으면 진짜 좀 큰일 날 법 일단 녹여줬고 얘 왜 안 죽어 너 왜 안 죽니? 부끄러야 너 왜 안 죽냐고 이 친구야 아 사람 살려요 근데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겼는데요 제가 상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